나 오늘 스카우트에서 이제야 배병우의 시대가 열리는거지 나 오늘 스카우트 하시는 분이 이쪽 분에서 아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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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존같은 분이야 지존 대한민국 상위 0.1%를 자산관리하기로 했어 우리들도 쇠가 빠지기 열심히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또 내가 곧 연복 10억 찍는다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소박하는 뭐 그러다 소박받는